어떤가요는요 아 어떤가요는요 어떤가요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의 살던 곳 거긴 어떤가요 저 자는 거예요 잘 몰랐었네요 물론 너무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늘 현실인 그렇잖아요 항상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항상 여행에 대한 갈구가 좀 있는 거 같았어요 항상 좀 떠나고 싶어 하고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싶은 그래서 풍경들도 되게 예쁘고 문구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 본동 불어오네 여기 이곳에 내 모든 사랑이 그대 있기에 민지야, 힘내면 언제든 정말 100일에 나의 살던 곳 거긴 어떤가요 함께일 땐 잘 몰랐었네요 잠시 기대고 싶어서 생각나는 날 당신은 그리워하네 사랑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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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